안녕하세요 오늘 또 잡은 타봤다 영상으로 가시고 왔고 오늘 또 잡은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 동작이에요 3, 2, 1, go 3, 2, 1, go! 3, 2, 1, Go! 3, 2, 1, Break! 3, 2, 1, Bre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break! 3, 2, 1, go! 3, 2, 1, go! 1, 2, 1, go! 1, 2, 1, go! 1, 2, 1, go!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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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